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MBTI 검사 소개를 맡게 된 김태호라고 합니다. MBTI의 유래, 여러가지 MBTI 유형, MBTI가 왜 유행하였는가, MBTI의 단점, 마지막으로 저의 마무리 소감 순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MBTI라고 들어보셨나요? MBTI는 미얼빅스트 타이푼인더 케이럴의 줄임말입니다. MBTI는 자기보고식 심리검사로 성격 유형이론을 근거로 인간의 성격 16가지로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MBTI 유형으로는 과학자형, 예언자형, 권력형, 잔다르크형, 성인군자형, 소금형, 백과사전형, 아이디어형, 활동가형, 사교형, 스파크형, 발명가형, 사업가형, 친손도모형, 언변능숙형, 지도자형이 있습니다. 추가로 외향은 E, 내양은 I, 감각은 S, 직관은 N, 사고는 T, 감정은 F, 판단은 J, 인식은 P입니다. MBTI 검사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약 30년 전이며, 개인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성격 검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요샌 대부분이 MBTI를 모르지 않을 만큼 유행해오면서, 젊은 층의 중심으로 유행을 시작하며, 어느 날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며, 어디에서나 MBTI 얘기가 종종 나오긴 합니다. 자, 다음은 MBTI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맹신해 사람을 단정 짓는 순간, 편견과 배제, 차별을 불러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MBTI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유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MBTI를 마무리하며, 저의 느꼈던 점 세 가지를 얘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MBTI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MBTI를 조사하면서 어느 정도 모르고 있던 내용을 구체적이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MBTI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니 MBTI 검사에 흥미가 생긴 듯 합니다. 저의 MBTI 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카드 뉴스 계기로 따로 MBTI 검사를 해보았었는데, 예전에는 ESTJ가 나왔었는데, 오늘 한번 다시 조사해보니 ESFP가 나왔습니다. 할 때마다 신기하다고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나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 재미있게 과제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